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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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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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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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토크쇼를 많이 보는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한 40여 분 길게 마치 공연식으로 하는 오브라쇼가 있습니다. 오브라인 프로에서 비전, 2020에서 한 시간 내지 그런 거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쇼가 있고 그야말로 쇼 오락을 위한 토크쇼는 엘렌쇼도 있고 잔인쇼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떤 토크쇼 이런 걸 보다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확실히 말을 다르게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다르죠. 어떨 때는 쇼프로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식 같고 또 어떨 때는 드라마나 영화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형식 같고 다 그렇죠. 어떨 때는 진짜 토크쇼에서 말하는 게 교차 없이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드라마나 영어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이것저것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씩 구호도 많이 나고 어떨 때는 애니메이션이 어렵게 들을 때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완전 구호로만 얘기하니까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잘 보세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오브라쇼를 보던 유명 연예인 분노의 질중 영화 분노의 질중 듀엔 존스 아주 육체파 남자다운 어떤 육체파의 거의 신장 2미터에 가끔 전에 프로레슨을 왔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프로레슨 선수였다. 거의 인터뷰식 토크쇼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오브라가 갑자기 존슨에게 마나 라고 합니다.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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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오브라가 말하더군요. 마나 꼭 마나처럼 들리는데요. 불교 영어에도 마나 비슷한 바람이 있죠. 영어로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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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자연적인 힘 태평양 제조의 원조민이 믿는 초자연형 위과 위과 구약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듯한데요. 위과 권위 권력 이포유에는 마나 자연계에 내재하며 그곳에서 발현하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 초자연형 또 프리에디션을 유지한 초자연형 수퍼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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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포유에나 비슷하죠. 신성시대의 대상이나 사람 안에 존재하고 믿고 있는 수퍼내처럼 수퍼내처럼 초자연형 두번째 파워 오토러티 이라고는 이포유가 조금 더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마하나 근데 갑자기 오브라가 도웬 존슨에게 마하나라고 했어요. 마하나 그 사람에게 마하나라는 어떤 힘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하나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까요? 광고 문구 중에서 해보면 컴백 리처 이건 상당히 쉽죠? 컴백 리처 부자가 돼서 돌아오세요. 컴백 리처 호텔 광고 문구입니다. 이 호텔에 온다는 것만 해도 부자 사람들 부자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는 호텔인데 거기에 다음에 올 땐 더 부자가 돼서 오라 라는 문구로 컴백 리처 근데 이 말이 쉽게 들려서 그렇지 아마도 이 문구를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딱 보기엔 무조건 쉬운 것 같은데 이걸 광고하기 위해서 카피 이거 만들기엔 상당한 노력이 힘들겠지 여러 가지 문구 중에서 그 중에 하나였다 했으니까 근데 이 말이 쉽게 들려서 그렇지 아마도 이 문구를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을 때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조건 쉽다고 혹은 쉽게 들리고 우습게 보지 그러면 안됩니다. 컴백 리처 더 부자 돼서 돌아오세요. 컴백 리처 컴백 리처 더 부자 돼서 돌아오세요. 자 경입니다 경 이번에 추레북기 3장 집사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에게 보내줬다 하라 아주 유명한거죠 이거 아주 많이 써먹는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God said it to Moses I am who I am I am This is what you have to say to Israels I am has said me to you 그래서 아주 유명한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니 I am 이니 또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myself I am who I am 아주 많이 넣는다 라면 마태보고 음식 사자 그 신앙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아주 유명한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보다 하더라 운동 운동 원래 운동이 일에 관련된거죠 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거 맞죠 Resurrection 죽은 사람이 되살아났음 부활 격식 물을 문무색풍, 부활, 회복, 회복하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풀어서, 리커버를 할지, 괴로버를 할지, 재생, 재유행, 시체의 발굴, 시체의 발굴은 매스미디어, 대중매처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특히 영화에서 어떤 시체를 발굴했다. 또 레저렉, 그리스의 부활, 최후의 심판 때, 만인의 부활, 자, 요거 많이 하죠. 죽은 자가 안 돼서 낫으니, 그 속에서 운동하는 거다. 꾸라, 원래 운동은 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월, 월컵, 꾸라, 대열을 갖춘 무리, 37장 44절에서 50절, 그들 주위에는 순결한 여성들이 있나니, 그들이 눈은 잘 보호되었고, 크고, 아름다우네, 마치 잘 보호받은 달걀과 같더라.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서로가 질문을 하니, 여기 아주 많이 나오죠. 눈은 잘 보호되었고, 눈은 크고, 아름다우네, 눈은 크고, 아름다우네, 눈은 잘 보호받은 달걀, 요즘 달걀마트 같은 데가 아주 재생종이를 이용해서 아주 잘 보호하고 있죠. 깨지지 말라고, 포장이 아주 그냥, 잘 보호받은,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서로가 질러지 마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같은 데는, 그들은 서로 마주anız, 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눈을 경험해 준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서로의 앞서는, 그들을 서로의 공급하며, 서로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야,org. 마지막이니까 신제의 비유입니다. 이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이야말로 청정범행의 목적이고, 청정범행의 신제이고, 청정범행의 완결이다. 마음의 해탈이란 말입니다. 이걸 프로목을 보면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 아쿠파째로 위므띠는 아라한과의 해탈 아라한과의 해탈을 말한다 확고보다는 맘에 탈 청정범행 브라마짜리아는 아라한과를 목적으로 한다 바로 이 청정범행이라는 아라한과의 목적 아따로 한다 목적 목적이라 한다 청정범행을 나타내는 거에는 우유크림이 있습니다 환당고기 단군세기 단군안고기 8대 강렬 제4조와 제5조 제4조 짐승도 짝이 있고 환신도 짝이 있는 법입니다 너희 남녀는 잘 좋아해 원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며 음해하지 말지어라 금수유사하고 폐리유대하니 이 남녀는 이와여 무원무투무원하라 무원무투무원 어감이 참 좋죠 무원무투무원 무원무투무원하라 너희는 제5조 너희는 열송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그 아픔에 차이가 없는 이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여 활쓰지 말며 서로 돕고 해치지 말아야 지방과 나라가 번역하리라 이자 식지하라 통무 대소린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하야 이상 이상은 구역의 이상 비전에 나오죠 근데 그 이상하고 요 이상은 다르죠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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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는 서로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여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여가 이상해입니다 하야 무서참하며 호흡하야 무상잠입니다 가구이흥입니다 이상해 서로 사랑하리라 이상해 자 단골한검도 잘 읽어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전 이번에 일찍 조사님을 보고 왔는데요 홀랍을 합니다 밤도 추석하고 근데 말입니다 글쎄 평일인데도 왔다갔다 왕복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 아마 추석 연휴때는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거의 저녁 7시에 도착했으니 정말 많이 걸렸죠 추석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